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슨 스페인어 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성을 잃다 라는 표현을 써볼 건데요. 일단 우리 표현부터 보고 어떤 뉘앙스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현을 읽어볼게요. perder el juicio. 한 번 더. perder el juici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bien, 좋습니다. perder 하면 잃어버리다, 놓치다 이런 동사고요. el juicio 하면 생각, 판단력 이런 단어예요. 즉, 직역하면 판단력을 잃다, 어떤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이성을 잃다 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굉장히 화가 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혹은 조금 정상 범위가 아닌 그런 행위를 할 때도 우리는 미쳤다, 이성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로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다든지,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든지 할 때 이렇게 한 번 얘기해 볼게요. ¿Qué dice él? ¿Perdió el juicio? 한 번 더. ¿Qué dice él? ¿Perdió el juici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Qué dice él? 제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제가 뭐라는 거야? experiencia, la jongiones, oisio. ¿Perdió el juicio? 어, juicio를 잃었나? 이성을 잃었나? 미친 거 아니야? 그죠? 두 번째, me hiciste perder el juicio. 한 번 더. me hiciste perder el juicio.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Muy bien. 자 일단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tú, 넣어줘. 어떻게 알았어요? Isiste. 아세르 동사의 단순 과거 시제인데요. 주어가 또죠. Yo hice, tú hiciste. 그래서 직역하면 나에게 Me hiciste. 네가 만들었다. 네가 뭐 뭐 했다. 뭐를 하게 했대요? Perder el cuicio. 네가 내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네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성을 잃었어. 너 때문에 내가 폭발을 한 거야.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겠죠. 뭐 되게 이제 승질나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cuicio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나를 미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아세르 동사의 변형을 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Perder el cuicio.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표현으로도 살펴볼게요. Nos vemos. Ciao, ciao.